쟤 망은 가짜였다 으잇! 그런데 망을 저 남한 기집애는 왜 쓰레기를 주워 먹고 있는 거지? 할 수가 없었다 도대체 왜 이러... 반갑을 드러내는 움직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야? 지난해부터 불법 사채업자들을 상대로 연쇄 강도 행각을 벌여 현재 수배 중인 상태였습니다 현재 총기를 소지하고 아... 이거야 뭐... 혹시 여기서... 도쿄 딴 데도 아니고 뭐 하필 도쿄인데 최소위의 학생들은 모두 다른데 저 도쿄 도쿄 하... 한참 해라 한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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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